네, 전국 타탱가유쇼 강원도 동해에서 여러분 함께 하고 계십니다. 동해는 러시아산 크랩류 최대 수입 관문이죠. 국내에서 유통되는 러시아 대게, 킹크랩 대부분이 바로 동해항을 통해 수입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매년 약 1톤, 매년 약 1만 톤 이상의 러시아산 크랩류가 수입된다고 하는데요. 저희가 맛있게 먹는 크랩들의 시작점이 되는 곳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올해는 동해항 크랩핑페스타가 첫 시작을 알렸습니다. 크랩 할인 판매장부터 시식회, 낚시체험까지 맛과 즐거움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축제로 동해의 대표 축제로 자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4기절 내내 신선한 크랩을 만날 수 있는 대개의 좋은 동해시! 저희는 계속해서 신나는 무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소종 씨와 허민영 씨의 무대 차례대로 만나보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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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팬덯 wanna be like me 감독 contempor Stunde 사랑 같지 않은 사랑을 이하고 사랑 같지 않은 사랑을 이하고 이별 같지 않은 이별을 해서 그래도 아팠어 그래도 아팠어 노래 같지 않은 노래나 부른다 왜 말해야만 했습니까 당신의 장난감 당신의 거짓말 왜 그런 너를 놓지 못하고 날 아직 여기 서 있나 사랑 같지 않은 사랑 때문에 노래 같지 않은 노래나 부르며 노래 같지 않은 노래나 부르심 당신의 전문건 당신의 거짓말 왜 그럼 너를 억지 못하고 난 아직 여기 서 있나 사랑 같지 않은 사랑 때문에 노래 같지 않은 노래나 부르며 왜 왜 나야만 했었니 당신의 전문건 당신의 거짓말 왜 그럼 너를 억지 못하고 난 아직 여기 서 있나 사랑 같지 않은 사랑 때문에 노래 같지 않은 노래나 부르며 사랑 같지 않은 사랑 때문에 노래 같지 않은 노래나 부르며 노래 같지 않은 노래나 부르며 노래 같지 않은 노래나 부르며 노래 같지 않은 노래나 부르며